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산산성교회 김성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펄벅의 어머니 외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준 노벨문학상의 수상자 펄벅은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펄벅 여사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대륙인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본국과의 교통이 투절되었고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은 채 굶주림과 많은 위험 속에서도 선교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선교지에서 7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네 자녀는 병이 들어서 어머니의 눈앞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펄벅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세 자녀를 키워가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어머니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들의 방에서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나의 어머니는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곤 하셨다 보통 여인들 같으면 아이들이 네 명이나 죽은 데다가 지독한 가난과 질병, 고독과 박해를 당한다면 남편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헌조서라도 귀국을 했을 것입니다 요베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러나 펄벅의 어머니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의 골짜기 같은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은혜롭고 씩씩하게 난관을 휘쳐나갔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하며 남편의 선교사 역을 끝까지 내조하며 세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시켰습니다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자주 암송시킨 성경은 시편 84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과연 펄벅의 어머니는 눈물 골짜기 같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시온의 대로와 같은 마음으로 그녀의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선교에 큰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펄벅 여사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펄벅 여사의 어머니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감으로 삼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절망스러운 얼굴이랑 걷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자녀 앞에서 절망의 말, 부정의 말, 비난의 말은 단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맑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와 희망과 축복의 말을 선포합시다 펄벅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은 누가 보곤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며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민숙의 6장 23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제상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대로 이 시대에 제상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이웃과 가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펄봉 여사의 어머니처럼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도전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여 천국 백성으로 구원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영광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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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